읽는지도 다 나오네 어.. 대체로 어..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스토리 달성률 41% 지금 내가 4시간 했는데 41%라는 얘기는 오늘 안에 엔딩을 본다라는 거고 내일 시청자는 이제 이만큼 안 온다는 얘기고 나는 이제 한강물 대피로 가면 되고 시청자께서 좀 많이 나올 때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또 그거 보면서 좀 제가 아주 힘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땐 그랬지 하면서 모든 영상을 내일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2,000명 정도 있는데 2,500명 정도 있는데 다음 화제 2,000.. 아 228명 합치면 3,000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면 뭐 스톰3 영상도 있고요 나 뭐 스톰3 스톰2 스토리모드도 편집해서 다 올려놨고요 어.. 이타치대 사스케 사스케 이타치대 선인카부터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자주 공유하는 게 펜클럭가에 고맙습니다 그래 얘가 삼미됐다 하더라고 그리고.. 그리고.. 미중의 힘이 벗어내려야 린이.. 그럼 얘가 이렇게 한 거 알고 있네 그러면.. 어쩔 수 없는 결단이란 걸 알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거지 내가.. 린을 안주지 못한 너는 미세먼이다 난 한 여자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린은 내가 린을 죽게 했기 때문에 세상에게 공포를.. 고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.. 린은 죽는 린은 미세먼이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신호비 시스템 사또.. 그리고 그 신호비들 내가 정말 절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린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나루토가 잊은 거야 이 세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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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을 잃는 것 같다 칵하시 나는 지금 지금 내 마음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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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하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어느 darum 토 우리 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? 현실을... 이 세상의仲間과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호비의 세상에 룰을 잃어버리는 것과 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... 仲間을 대척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그릇입니다. 그리고 仲間의 생각은 그 이상의 그릇입니다. 그 이상의 그릇입니다. 그리고 내가 그릇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? 그릇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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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cern 엞 공부 . 공부 덕 이렇게 붙는게 그렇게 20년 만인가보다 그치? 그정도 되겠는데? 아니지... 어... 아 그정도 되려나? 어 이게 명장면이지 뭐 이제 오비토 빨리 죽여야 돼 이거 생각보다 이게 이번 작품의 리얼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나루토보다 더 존재감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여 하끈하게 죽여야돼 그냥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치돌이 쓸려고 했는데 화둔이 나가네 어 캐릭터가 어렸을대로 바뀌어서 어 이제 치돌이 나가죠? 어 가자! 아 이거 그거 있네 기 모아서 쓰는 것도 그대로 나와있네 어 이게 진짜 쎄거든 어 이거 데미지 줄었네? 예전에 진짜 쎄었는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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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정도면은 옛날에 오비토보다 지금 오비토가 더 불쌍하다 아무것도 못해? 어... 어 잘가 잡! 아우 진짜 팔이 짧아요 이렇게 자 망했다 카카시 잡기가 너무 두리네 어 어... 러러러러러러! 나 넘어... 넣어버리고 어... 슬슬... 슬슬 여기서 끝을 내주마! 미안하다 오비토! 이게 너의 제후다! 와... 진짜 카카시 5위는 모든 캐릭터 5위 다 합쳐서 가장 멋있는 것 같다 진짜로 어... 안 죽었네? 어... 천변지 안암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어... 죽였구요 흠 그의... 그의 essa lora 행동은 당신의 scarf 이 실력은 내made에 하지만 엉 결혼은 아무거나 wandle 저기서 가면은 밖으로 나갔겠네? 설... 설마... 어 진짜 살아나려는 거네? 와... 팔봐 오비토... 아 예전에 살려줬던 목숨 여기서 받는다는 거여 와... 나를 되살려 보기... 되살리기도 키워둔 거래 와... 진짜... 오비토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여 그냥... 오비토의 인생은... 오비토의 인생은... 센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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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토... 아 죽여놓고 한거야? 지금 죽여놓고 한거야 지금? 지금... 아 진짜 불쌍하다... 이거... 마...이... 미라토가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16년 전에 얘한테 그 뭐야 피래신 마크 해놓고 갔는데 그걸 통해서 와서 죽였는데 얘가 변하기 전에 그랬는데 오비토였어 지 제자였어 어우 야 이거 야 이걸 재현하네 여기서 야 이 씬 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게임에 어휴 소리 봐 소리가 여러분 소리만 들어 봐 소리가 너무 끔찍해 진짜 저거는 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아 딱히 찢어보진 않았지만 어휴 어 능지처참 느낌? 자막 자막 웃는거 아니야? 어 어 웃네 어 우저 어 무섭다 야 아 아 아 아 아 金をもって終戦と決めつける裏切り者の同胞よ。 これは? 気ぃつけろ、サスケ。あいつはもう今までのオビトじゃね。 どういうことだ? まだらに操られてるのを振り払って。 あいつは最初から、 結構 이것이 되기 위한 인을 맺고 있었어。 良い人力だ。 サワネグスル! つたじゃな! お前のオビトは… 야 근데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까지 인주력이 됐지? 대단한데 와 제가 미나 또 공격 안 맞기 전에 저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나 또 공격 맞고 다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와 저렇게 될 수가 있다니 아 대롱대롱님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게 있었구나 어 그러면 이때까지 와 미친 저걸 안한거야? 이때까지 저걸 안하면서 깬거야? 어 천변지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? 근데 이런건 그냥 전투일수도 있어 개심노잼 와 이때까지 하나씩 다 안한거야?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판단하자 이게 만약에 영상 들어가있다 이러고 막 뭐 있으면은 조졌어? 개조졌어? 이때까지 완전 망했어?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때까지 놓친거 너무 많은데? 아 쏘지군님 중계방에서 베풀수 50개 고맙습니다 어 응? 음? CS— 본거 아냐? 그렇지? 어 이거 봤잖아 아 이게 그냥 저거네 가만있어 영상 스킵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아 이것도 액박이랑 버튼이 다르구나 이거 액박 뒤로 가는 버튼이 여기서는 확인이야 참 진짜 액원하고 액박하고 플스는 너무 막 진짜 서로 견제가 심해 특히 소니가 좀 그래 자기만의 것을 꼭 가지려고 해서 어 그런거네 이때까지 다 한거네요 마지막이 영상으로 마무리되는거네 저게 그럼 이때까지 놓친거 하나도 없네 이때까지 놓친거 하나도 없었네 스토리 다 봤네 다 본거였네 진짜 망하는지 알았어요 혹하게야 오비터 간다 간다 신미의 인주량 아 무슨 뭐 신같다 야 몸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기 몸에서 살이 뜯어져 나와가지고 살이 늘어져가지고 코트가 됐네 외투가 됐어요 아 이 둘이 드디어 싸우네 아 이 둘이 드디어 싸우네 어 아 이 둘이 드디어 싸우네 목톤 목부인 신의 짓 은근히 미나토 뒤로 빠지는 클라스 진짜 1학년 후배가 선배도 뛰는데 진짜 아 싸대기 때리고 싶다 아 아 개 싸대기 때리고 싶다 어 초대욱 하기로 이거 되나보자 안되네요 어 그 교체가 안된다 체인지가 안되네 체인지되면 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와 모션 바뀐거 장난아닌 어 체인지된다 아 이게 다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체인지가 잘 안되네 아 아 아까 그러면 내가 체인지 놓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어 어 미안합니다 어 2대 혹하게 가자 아 미치 아 전함없는 쓰레기네요 2대 혹하게 어 이거 빼고는 어 이건 좋아 어 이건 좋구요 한 대만 맞아주세요 그렇죠 인술 바뀌었나 보려고 와 인술 오이 바뀌었어 와 그래그래 이걸 봐야죠 와 나루토 작가가 드디어 2대 혹하게를 살렸네 이야 2대 혹하게가 와 감동적인데 진짜 어 여보세요 아니요 잘해요 어집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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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!! 야 3대 호카계가 제일 좋아 각성은 이게 진짜 사기거든 이거에 맞아 죽는데 쟤 봐라 이제 이거 날리고 달려들면서 여기 연타 때리면 게임 끝이야 단언컨대 초대 호카계보다는 3대 호카계가 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쎄거든 저게 진짜 사기야 그러네 5위를 못봤네 아 못봤던건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대전에서 다 보여주니까 미안합니다 준비가 할테일 분 쓸이누켜야 되겠는가 다가 난노문다임 아래다게는 공격을 우겨대 헤이전트 오마에다치 시비토니 미라이 오카타 르 오마에다치 오마에다치 어? 바다다 오 오 엇 오 야 저것도 언제 저기다 심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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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奴の…